제가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고 식사 교류회를 통해 밥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짜장면 대이머 평화나비들과의 모임 세계 무력 분쟁 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 인권운동 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18년 21월 남편과 장경옥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 측의 탈북 종업원들이 할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어녹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흥쾌히 수락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탈북 종업원들이 할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았대요. 탈북 종업원들이 할머니를 만나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굳이 쉼터까지 불렀어요. 여기 독해한 사람, 여기 독해한 학생 계신가요? 여기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 동석해야 정의연이나 정대협 돈을 그분들에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명분입니다. 그분들이 동석해서 행사를 하나 치러야 이쪽 돈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 잡고 뒤에 상황 봅시다. 그래서 동석을 시킨 겁니다. 할머니 이용당한 거죠. 2018년 11월 17일 마포심터 평화의 우리 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어녹 할머니와 탈북 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윤미향 의원의 제시한 증거는 뭐죠? 없습니다.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끝! 여기서 이거 독해해볼까요? 일부 언론 보도는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증언으로 이 의혹이 나왔죠.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힐까요? 이거 증언한 사람 못 찾아요, 우리. 이거 증언한 탈북자 못 찾아요. 이 내용은 탈북 유경식당 지배인의 폭로였습니다. 정대협의 민변 소속, 그 장모 변호사 계좌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지배인에게는 50만원, 직원에게는 30만원. 증거가 뭐냐고요? 지배인이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 그리고 지배인 허강일 씨. 유경식당 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했던 허강일 씨가 있습니다. 허강일 씨가 조선일보 통화에서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인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줬다. 허강일 씨의 증언입니다.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미향 의원이 허위라고 말하면서 제시한 증거 있나요? 없죠? 허강일 씨가 제시한 증거 있나요? 있죠?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캡처, 계좌 거래 내역, 쉼터에 방문해서 탈북 종업원과 찍은 사진,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증거. 일단 증거는 이쪽이 더 많아요. 근데 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듭니까? 프레임 공작에 놀아놔서 조선일보 그럴 줄 알아서 조중동이 그렇지. 조선일보는 믿고 거른다. 내용 안 보고 알지도 못하고 그 모든 분들이 이 사태의 책임자입니다. 조중동이 어딨고 한겨레가 어딨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근데 민변의 장 변호사라는 분이 허강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이거 캡쳐 있어요. 실존하는 증거입니다. 민변의 장 변호사가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실화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자 탈북자 허강일 씨가 민변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이 북한이란 나라 알기나 해?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 게 죄라면 당신이 북한 가서 살지. 다음으로 제가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제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서 이제 보니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 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 이루어진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비노와 학살 50주년 위령제 지원 등 안점숨,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 계좌로 받아서 활용했으면 사실 얘기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죠? 여러분 곽예남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곽예남 할머니는요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였습니다. 지난해 3월 2일에 94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나름 큰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도 빈소의 조화를 보내 함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때 곽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께서 정의연의 도움을 청했어요. 장례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정의연의 답변을 받고 곽예남 할머니는 그렇게 자비로 장례를 치르고 갔습니다. 윤미향 이사장이 조의금 5만 원을 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충당하고 남은 돈은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여긴 내려놨습니다. 여기는 별 스킬이 없어요. 민주당 기술로도 포장 안 되는 영역이 왔습니다. 드디어 특이점이 왔어요. 제가 여기 계좌를 같이 쓰잖아요. 010-323-6318 계좌 쓰잖아요. 그거 기금으로 써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 그거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이 계좌 같이 써봐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뒤엔 그냥 우깁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했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 제기 이후 모금 계좌로 이용된 4개 계좌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상 9건이 모금을 통해 약 2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2억 3천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정대협, 민변 통해서 탈북자에게 돈을 보냈던 그 정대협 조선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선일보 보도를 발췌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개인 계좌로 사용한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믿어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없고 본인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없고 법인 체계가 아니고 투명하지 않고 본인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 계좌로 모금 받은 것 자체로 끝났고 이야기가 끝난 거고 이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또 속았습니다. 또 속고 있습니다. 그 해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 해명 자체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 계좌로 모금을 받았고 투명하게 쓰지 않았고 그 용도로 다 쓴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불투명한 단체를 이 정부가 40배 이상 치운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 책임입니다. 나라가 10번은 더 뒤집어졌어야 정상인 겁니다. 반일 까방권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본문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자기가 적어놓은 그거는 이제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 내역이 있기에 세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임으로 구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수많은 거래 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리고 부기에 놓았다. 뭐 수기로 적어놨다는 얘기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계좌를 이체하면서 후원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데 이체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가 적어놨대요. 상처받은 인생을 박제하고 잊혀질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자의 몫의 위로까지 개인의 사입과 정치 기득권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할머니들과의 분쟁이 끝내 이뤄졌지만 할머니들과의 분쟁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 덕분에 그들의 인생은 그 가여운 여성의 인생은 참혹하고 끔찍하게 전개돼서 마지막까지 같은 한국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장한 최근에 주장한 메시지는요. 일본과의 화해, 한일 청년들의 교류였습니다.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당사자들과 평화의 메시지 한일 청년들이 만나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평화를 부정하고 마지막 꿈을 같은 한국인이 맞고 남북 간의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썼습니다. 정의원의 돈으로 그 신문사에게 사업을 줬고 그 신문사는 그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유가 중요하고 진실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목격을 한 거예요. 반일, 조중동 프레임, 일배 프레임, 청녀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긴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